김은혜 수석과 강순규 수석이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주고받아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거듭 사과를 하면서 심지어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는데요. 다만 이것이 국회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입장 유지하는 거죠. 사적 대화 도중에 나눈 필담이었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생중계한 방송 화면에는 메모를 주고받을 당시에 강순규, 김은혜 두 명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대기 실장의 모습을 정면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사이드에 앉아있던 이 두 명의 모습이 촬영이 안 된 건데요. 국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김대기 실장을 사선으로 잡고 있어서 이 옆에 앉아있던 강순규 수석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이 장면을 지금부터 보실 텐데 2대1이 최초 보도에 의하면 이 메모를 주고받을 당시 어떤 장면이었냐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당시에 강득구 의원이 어떤 내용의 질의를 하고 있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메모를 주고받는 장면 1분 전부터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로윈 관련해서 사전에 사항 보고가 한 번도 없었나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전영기 의원님께서 문서도 보여주고 했는데 저는 그거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는 것과 이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간다는 것과는 설명입니다. 저는 거기 할로윈에 대해서 그런 정보 보고 같은 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10월 17일자 우리 경찰청 내부 자료에 우리 10월 30일 날 할로윈 축제가 대규모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경찰 내부에서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르면 이건 정책 자료에 포함이 됐을 거라는 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고요. 저희가 경찰청 내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다음에 역사가 우리 비서실장을 소화돼서 다시 분명히 받을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강순규 수석이 아래를 잠시 내려다보죠. 그리고 잠시 후에 강순규 수석이 옆으로 몸이 기웁니다. 그리고 뭔가 이때 메모를 한 것 같아요. 한 5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고 나서 강순규 수석이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뭔가 대화를 주고받고 어쩌면 이 타이밍에 메모를 지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웃음을 띄면서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 전에 여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경찰청의 보고서가 올라갔고 이것을 국정상황실장이 공유했을 것 아니냐,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마땅한 대응을 지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그런데 김대기 실장은 사후에 또 대답을 추가로 하는데요. 국정상황실장이 헬로윈 축제에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가 오고 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강순규 수석이 아래를 잠시 내려다보죠. 짧은 시간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이데일리가 보도한 사진을 보시면 한 두 자를 쓰다가 지운 흔적이 있죠. 이 흔적이 이때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없는 가운데 강순규 수석이 옆으로 몸을 기울이고 이때 한 5초 정도 걸립니다.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를 쓰면 거의 이 시간이 일치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뭔가 대화를 하는 듯 아니면 메모를 지우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강순규 수석이 웃음을 띄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보시면 강순규 수석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 메모지를 내려다보는 장면에서 강순규 수석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이 이관섭 수석도 고개를 돌려서 메모를 함께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강득구 의원이 안보실장을 부르는 장면에서 이 이관섭 수석이 강순규 수석의 메모지를 뜯어갑니다. 이 메모를 한 거는 윗장이었는데 아랫장을 찢는 장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메모가 문제가 될 걸 직감을 해서 뜯어간 건지 아니면 본인이 메모지를 사용하려고 뜯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메모를 같이 세 명이 봤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김은혜나 강순규나 어제 있었던 사적 해프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필담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 보신 영상으로만 확인하더라도 뭔가 사적인 대화를 나눈 장면이 없습니다. 바로 메모를 시작해요. 김은혜가 강순규에게 뭔가 메모를 하다가 지우고 다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주고받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오후 3시 20분 무렵입니다. 그로부터 2, 3시간 뒤에 이데일리가 단독으로 사진을 보도한 거예요. 저녁 6시 11분에 이데일리가 단독 보도를 하고 그로부터 16분 뒤에 저녁 6시 27분 무렵에 진성준 의원이 최초 문제 제기를 하고 박홍근 의원이 이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도 매우 중요한데요. 김은혜 수석하고 강순규 수석하고 발언대로 나와서 해명을 합니다. 김은혜 수석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이 오해가 될까 싶어서 지웠다. 강순규 수석은 사적으로 어제 일로 대화를 하다가 내용은 말 못한다.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필담을 나눴는데 내용은 말 못한다. 사적 대화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발언대로 나오기 직전의 영상을 보시면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해명하러 나오면서 아마도 강순규 수석의 목소리로 들리는데 사적인 거라고 황급히 말을 맞추는 듯한 오디오가 들립니다. 이렇게 강순규 수석이 발언대로 나오면서 김은혜 수석한테 사적인 거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김은혜 수석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가 메모한 거다. 강순규는 사적으로 어제 일로 대화를 하다가 메모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메모를 주고받기 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앞서 한참 전 영상부터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갑자기 김은혜가 뭔가 메모를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누가 봐도 국정상황실장이 경찰청에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마땅한 대응을 지시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강득구 의원의 질의를 조롱한 거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 질의 받고 나서 한참 뒤에 확인해 봤더니 국정상황실장이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석이 둘이 앉아서 이 강득구 의원의 질의를 조롱한 거예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대통령이 이 새끼라고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앉아서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국회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의원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죠. 명백하게 국감장에서 국회를 모욕하고 심지어 해명도 거짓으로 한 겁니다. 위증을 한 겁니다. 12구 참사에 대한 책임감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얼렁뚱땅 바보같이 그냥 당하고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시죠.